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에펠탑 추억이 있습니다 에펠탑에 정말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떤 세상일까 그러고 중국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쓰리 를 맞았습니다 쓰리꾼이 정말 많아요 안다시피 플랜서 쪽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깝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쓰리 를 많이 해 가는데 올라가면은 특히 제가 간 지가 안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휘둠그레지죠 거기 올라가니까요 이 마리가 다 보이니까 정신이 훌렁 나가 있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 미쳐먹었죠 비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불쌍이로운 불의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눈부는 외국 한계의 머리 외국 하다 78 외모 Java의 모습 사려는 죽고함께 한가 싶어서 이 방의 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게 해군을 내리저면서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빛나오는 여행이 넓고 외로운 우리 하늘꽃을 만날 위해 빛김반둔 고맙게도 우리 두 사람 저 험한 세상 우리 길이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빛나오는 여행이 넓고 외로운 우리 바다의 꽃을 만날 위해 빛김반둘 고맙게도 우리 두 사람 저 험한 세상 저 험한 세상 우리 우리 하늘꽃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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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